고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레리나 고아라입니다.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한가위 때보다 적어서 고충이 있으실 텐데요. 그럼에도 이런 때일수록 가족, 친지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시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